교훈이 담긴 전래의 동화 편안한 시간 되세요 도둑을 믿어준 선비 아유 영감! 그렇게 책만 보고 앉아있으면 책 속에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가난한 선비가 책을 읽는데 부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비 내외는 이미 나이가 많아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남편 곁에서 군소리 없이 시중을 들던 부인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세상이 덧없이 느껴져서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인은 자식 키우는 재미를 모른 채 영감의 뒷바라지에만 온 정상을 쏟아왔는데 영감님은 그 나이가 되도록 하찮은 벼슬 한 번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영감님은 원화한 얼굴로 화내는 일 없이 글만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배 한 피를 영감 앞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오늘이 장날이니 이 배를 장에 내다 파세요 돈을 받거든 쌀도 사고 북어도 한 캐 사다 주세요 이 배는 내가 정심을 굶어가면서 정성들여 짠 것이니 조심하셔야 해요 영감님은 물건을 파는 일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여간 난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호강 한 번 못 시켜준 부인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영감은 할 수 없이 배 한 피를 옆구리에 끼고 장을 향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은 난생 처음이라 배를 얼마에 팔아서 쌀과 북어를 사야 할지 큰 걱정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배를 가지고 장으로 가는 고갯마루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지요 그때 젊은이 하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세요 장을 가시나요? 그렇다네 이 배를 팔러 가는 길이지 그런데 젊은이는 어디로 가나? 네 저도 장을 가는 길입죠 저는 장바닥에서 이 물건 저 물건 흥정도 붙이고 싼 물건을 사두었다가 비싸게 팔기도 하는 거강꾼 있죠 영감님처럼 점잖은 분께서 어떻게 저희들과 같이 장바닥을 헤매시겠습니까요? 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이라네 영감님 염려하실 것 없이 배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니 영감님께서 장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게 맡겨주시면 좋은 값에 바라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나 하지만 그 배를 팔아서 쌀과 부거를 사와야 하니 그것도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너무 큰 신세를 지게 되지 않는가 천만에요 나이 드신 분을 좀 도와드리는 일인데 신세라니요 젊은이는 시원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배를 제게 주시고 영감님은 이 고개에서 쉬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부지런히 다녀오겠습니다요 젊은이는 선비가 내주기도 전에 배를 냉큼 짊어지고 장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온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다니 흐뭇한 일이군 영감은 이렇게 생각하며 고갯마루에서 젊은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느라 지루해지자 그동안 평소에 읽었던 글을 소리내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늘은 속일 수 없으며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늘에게는 숨길 수 없다 참으로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영감님은 이런 글귀들을 외면서 젊은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그 젊은이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고지식한 선비를 속여 배 한 피를 빼앗아 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젊은이는 장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판 뒤 다른 길로 해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영감님은 해가 서산에 기울도록 고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후 이 사람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은걸 여태까지 배를 팔지 못한 모양이군 이 일을 어쩌지 날이 어두워지자 영감님은 더욱 젊은이를 걱정하면서 예를 태웠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하늘의 별이 총총해지자 영감님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니 영감 왜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놀라서 묻는 부인에게 영감님은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젊은이를 걱정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고생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구려 부인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어찌 그리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 그래 그 젊은이가 배를 팔아다 여기 있소 하고 갖다 줄 줄 알고 여태 기다렸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은 지금 한창 고생하고 있을 그 젊은이를 의심하고 있단 말이요 괜히 알지 못하면서 그런 소리하면 죄받아요 틀림없이 그 젊은이는 오늘 배를 팔지 못한 모양이요 에이그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구려 하지만 잘못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라지 않소 재수가 없었던 모양이니 차라리 속 편하게 입고 맙시다 오히려 부인이 영감님을 위로하였습니다 고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했어야 난 끝까지 믿어보겠소 영감님은 혼자 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영감님은 다음 장날 아침 일지 그 고갯말으로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또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날에도 또 며칠이 지난 그 다음 장날에도 젊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감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갯마루에서 젊은이를 기다렸지요 다섯 번째 장날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 전에 자기가 속였던 영감님이 고갯마루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영감님이 묵묵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 도둑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도둑은 재빨리 다른 길로 돌아서 장으로 달려가 배판 돈 만큼 쌀과 부거 한 캐를 사가지고 영감님이 기다리는 고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영감님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영감님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영감님의 힘없는 뒷모습을 보자 젊은이는 그동안 영감님을 속인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젊은이는 조금 떨어져 영감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지요 영감님은 집에 들어서자 또 젊은이를 걱정하는 말부터 했습니다 어흐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한 달째 고생하는 거 보구려 배가 안 팔리면 그냥 가져오면 될 텐데 너무 고지식해서 다리야 뭐요? 영감,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같은 줄 아시요?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도둑놈을 믿는단 말이요? 그 젊은이는 당신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고 지금쯤 두 다리 쭉 뻗고 잘 테니 걱정 마시구려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그 젊은이를 믿소 내가 보건대 젊은이는 절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였소 노인을 위할 줄도 아는 요즘 세상에선 보기 드문 젊은이였소 틀림없이 다음 장날엔 올 테니 두고 보시오 밖에서 영감님의 말을 듣고 있던 젊은이는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불쑥 집 안으로 들어가 쌀과 북어를 마루에다 내려놓았지요 밖에 누구 왔나? 영감님이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영감님은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며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나 어서 방으로 들어오게나 영감님은 도둑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그 젊은이가 왔소 이렇게 쌀과 북어를 사가지고 말이요 영감님은 부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영감님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도둑은 영감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죽여달라니 그보다 내가 사과해야겠네 실은 저 사람이 자네가 도둑이라고 우겨서 혼이 났네 난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지만 내 심으로는 자네가 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여간 걱정을 한 게 아니었다네 젊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저는 도둑입니다 영감님의 배를 한 달 전 장날 팔아서 돈을 죄다 써버렸지요 그런데 오늘 고개마루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감님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쌀과 부거를 사온 것입니다 영감님 뻔뻔스러운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영감님은 젊은이에게 인자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잘 알았네 사람의 용기 가운데 가장 큰 용기는 자기의 잘못을 누이치는 것이라고 옛 성인들도 말씀하셨네 이제 자네가 잘못을 누이치으니 그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영감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젊은이는 앞으로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영감님 내외가 자식이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을 알고 젊은이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영감님의 이웃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영감님 내외를 부모님처럼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도둑 잡은 돌부처 아득한 옛날 서해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배뛰어 고기 잡고 농밭에 씨뿌려 곡식을 거두며 부지런히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가 바닷가에 낚시하러 갔다가 무언가 둥둥 떠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저게 뭐지? 죽은 고래인가? 어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요 아니? 돌로 만든 부처가 물에 떠 있잖아 어? 어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돌부처였습니다 잠시 후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쑥 빠져나가고 모래사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는 커다란 돌부처가 놓여 있었지요 어부는 끙끙대며 돌부처를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으휴!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어떻게 물에 떠왔을까? 어부는 헐레벌떡 마을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이! 이 사람아! 돌부처가 어찌 물에 뜨나? 자네가 나무로 만든 부처를 잘못 본 게지 사람들은 아무도 어부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부도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말했지요 직접 가서 보게나? 돌부처가 틀림없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부를 따라 바닷가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아니! 정말로 돌부처잖아! 이렇게 큰 돌부처가 어떻게 여기까지 떠왔지? 모래사장에는 정말 커다란 돌부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돌부처를 힘껏 밀어보았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힘센 젊은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부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함께 들어보려 해도 마찬가지였지요 자,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그때 마을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젊은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착실하게 사는 소문난 효자였지요 사람들은 어림없다는 듯 핏이 웃었습니다 아니! 대여섯 명이 들어도 못 듣는 것을 자네 혼자서 어떻게 든단 말인가? 그러자 젊은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가더니 돌부처를 사뿐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 저렇게 가볍게 들어 올리다니! 마치 집단을 든 것 같네! 젊은이는 들어 올린 돌부처를 다시 가볍게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실은 어젯밤에 지금처럼 돌부처를 들어 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이 고기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하... 과연 돌부처도 효자를 알아보는군 아무래도 예사 돌부처가 아니니 청계산 소목골에 절을 지어 모시도록 하세 이 돌부처는 자네 말고는 아무도 들 수 없으니 자네가 애써 주어야겠네 젊은이는 커다란 돌부처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갔지요 사람들은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조용조용 걸어갔습니다 혹시 떠들다가 돌부처에게 미움을 사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덧 상끈을 내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소목골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더니 돌부처를 그만 쿵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어휴 힘들어 힘이 쭉 빠졌어요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젊은이는 산비탈 밭독에 앉아 땀을 닦고는 다시 돌부처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부처가 옴짝탈싹 하지 않았습니다 소목골이 바로 코앞인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봅시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돌부처를 옮기려고 했지만 역시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최고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만 두개나 여기가 바로 절을 지을 자리일세 부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걸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돌부처가 놓인 산비탈 밭에 털을 닦고 뚝딱뚝딱 절을 지키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돌부처를 법당에 모시려고 하자 돌부처가 다시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돌부처에게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절을 죽사라고 불렀습니다 절 뒤에 대나무가 빽빽이 우거져 있었거든요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부처의 신통력이 널리 알려지자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스님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죽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절이니까 재물도 넘쳐나겠지 그런데 도둑이 저를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이 주먹만한 금부처 안 나오는 절이잖아 도둑은 투덜투덜하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밥해 먹는 커다란 가마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가마솥이라도 들고 가야겠다 도둑은 얼른 가마솥을 머리에 이고 저를 빠져나왔지요 어지간한 사람은 들기도 힘든 무거운 가마솥이었습니다 도둑은 가마솥을 이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둑은 한 걸음 옮기고 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고 두 걸음 옮기고 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또 뒤돌아보고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도둑은 가마솥이 무거워 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몸을 벌벌 떨었지요 내가 왜 이러지 잠시 쉬어가야겠다 지친 도둑은 소나무에 기대에 앉아 꾸벅꾸벅 졸더니 이내 드르렁 드르렁 쿨쿨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도둑은 눈을 번쩍 떴지요 이미 날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잠이 들었구나 어서 산을 내려가야겠다 도둑은 다시 가마솥을 머리에 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침 죽사에서는 한 스님이 연부를 하려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스님은 세수물을 들여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에잉 저게 뭐야 스님은 놀라서 그 자리에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웬 덩치 큰 남자가 가마솥을 머리에 이고 부엌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네 이놈 당장 내려놓아라 도둑은 소스러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고 가마솥을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은 도둑을 새끼줄로 꽁꽁 묶었지요 으이구 분명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내가 왜 부엌에 있지 도둑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중얼 했습니다 아니 훔칠 게 없어 절에 있는 가마솥을 훔치려 했느냐 이 나쁜 놈 스님이 호통을 찾습니다 그제야 도둑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겪은 일들을 스님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두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려는 부처님의 힘이었나 봅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은 돌부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스스로 죽사에 남아 구진일을 도맡아 하다가 나중에 훌륭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태양군 남면 몽산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랍니다 당시 돌부처가 있던 죽사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지금은 허물어지고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부처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착한 효자에게는 가볍게 들리고 도둑에게는 밤새 벌을 내린 돌부처 앞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있답니다 돌멩이 쌓아 부자된 이야기 옛날 옛적 올망졸망한 초가집 사이에 대골같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갔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부자집 마당에는 늘 곡식이 쌓일 수밖에요 부자집과 담장을 나란히 맞댄 가난한 집은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당에 곡식은 거녀 건불더미도 없었거든요 하루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부자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리도 가난하지 겨우겨우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든지 싸우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제부터 부자가 되어야 아버지 저녁을 먹던 막내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도 있겠냐만 우리가 무슨 수로 아버지가 고개를 찰래찰래 저었지요 마당에 뭐든지 쌓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처지에 무엇을 쌓는단 말이냐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어찌 싸울 게 없다고 하십니까 식구들은 그러는 막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에휴 오죽하면 어린 것이 저런 생각을 다할까 식구들은 모두 시무룩해졌습니다 곡식을 쌓으면 좋겠지만 싸울 곡식이 있어야 말이지요 열 식구가 그날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흘끼 쳐다보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장단을 맞추듯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요 돌멩이 돌멩이라도 쌓아요 돌멩이를? 으이 고노수 일할 힘도 없는데 돌멩이까지 주워 모으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워오면 되지요 식구마다 한 개씩만 들고 와도 바로 열 개가 되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식구들은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돌멩이를 한 개씩 주워왔습니다 돌멩이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논두렁 밭두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화난다고 차버리면 발만 아픈 돌멩이 심술나서 던지면 장똑 깨는 돌멩이 쌓고 쌓고 또 쌓았지요 힘 있으면 큰 돌멩이 지쳤을 때는 작은 돌멩이 어른들은 큰 돌멩이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 둥근 돌멩이 길쭉한 돌멩이 넓죽한 돌멩이 붕툭한 돌멩이 돌 돌 돌멩이가 자꾸 쌓여갔습니다 누구든지 깜빡 잊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막내가 꾸정꾸정 따졌습니다 어느새 온 동네의 돌멩이가 가난한 집 마당으로 다 모였습니다 돌멩이라도 수북히 쌓이니 마음이 든들하구나 비록 돌멩이었지만 생전 처음 자기 집에 무엇인가 잔뜩 쌓인 것을 보니 식구들도 재미가 솔솔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일어나는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지요 어허 돌멩이를 모으다니 별일이고 별일일세 바로 옆집에 사는 부자 영감이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날마다 가난한 집 담장을 기웃기웃 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있는 듯한데 말이야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부자 영감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돌멩이를 모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빈손으로 돌아온 식구들이 허겁지거 밥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 한숨을 푹 쉬는 게 아니겠어요 눈치를 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오늘만 눈 감아 주지 그러냐 날도 어둡고 모두 허기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쌓아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돌멩이라도 열심히 쌓아야죠 식구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식구들이 하나 둘씩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돌멩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맸답니다 그날 밤 가난한 집을 기웃거리던 부자 영감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 졌습니다 어?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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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은 돌 무더기에서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밤중에 주워온 돌멩이 중에 커다란 금덩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흙이 묻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부자 영감은 그게 금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쌀 천섬이랑 맘먹겠어 부자 영감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밤새 군미했습니다 저 금덩이를 무슨 수로 가져오나 강제로 빼앗아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쌀 오십섬이랑 바꾸자고 할까? 싫다고 하면 어쩌지 쌀 백섬이랑 바꾸자고 해야 하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밤을 세운 부자 영감은 꼭두 새벽부터 가난한 집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자네 식구들이 열심히 돌멩이를 모은다기에 기특해서 하는 말일세 마침 쓸 곳이 있으니 그 돌멩이들을 나한테 주기나 대신 쌀 백섬을 줌세 가난한 집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멩이를 쌀 백섬이랑 바꾸자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핑계를 대며 말했지요 영감 나리 아들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라 아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가슴 한 번 누르고 침을 꼴깍 삼킨 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꿈이래 생실해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식구들도 있었지요 그때 골똘히 생각하던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우리가 먼저 쌀을 실어오겠다고 해야겠어요 물론 부자 양감도 그러라고 했지요 가난한 집 식구들은 쌀을 가지러 부자 집으로 우르르 물려갔습니다 남자는 지게를 지고 여자는 또리를 얹고 갔습니다 부자 양감이 쌀을 내주며 하인에게 말했지요 맨 위에 있는 한 섬은 고사 섬이니 내려놓도록 하여라 고사 지낼 때 쓰는 좋은 쌀이라며 한 섬을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돌멩이와 바꾸는데 쌀 한 섬 덜 받는 게 문제겠어요 오히려 부자 양감의 마음이 변할까 봐 가난한 집 식구들은 서둘러서 쌀을 옮겼습니다 부자 됐네 부자 됐어 돌멩이 좋아 부자 됐네 식구들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쌀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부자 집 하인들이 덜커덩 덜커덩 달구지를 끌고 돌멩이를 가지러 가난한 집으로 왔습니다 부자 양감은 돌멩이 따위에는 관심 없는 척 자기 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금덩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하인들이 돌멩이를 막 실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도 고사들로 하나를 내려놓아야지요 그러고는 막내 아들이 맨 위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인들이야 그까지 돌멩이 하나 내려놓는다는데 신경도 안 썼습니다 부자 양감은 빨리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야 반짝반짝 금덩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금덩이가 없는 거였습니다 에이 가운데로 들어갔나 밤새 속을 끓이던 부자 양감은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에게 다시 돌을 쌓게 했습니다 금덩이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요 부자 양감은 밤이 되면 구석구석 금덩이를 찾고 아침이 되면 하인들을 시켜 돌멩이를 다시 쌓게 했습니다 며칠째 돌멩이를 다시 쌓는 것을 본 막내 아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왜 밤이 되면 사사치 살피고 낮이 되면 다시 쌓는 걸까?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밤이 되자 막내 아들은 몰래 고사돌을 넣어둔 곳간에 가보았습니다 삐그덕 곳간 문을 연 순간 막내 아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저분한 흙 사이로 돌멩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흙을 털어보니 틀림없는 금덩이였습니다 와! 금덩이였구나! 금덩이! 금덩이를 찾지 못한 부자 양감은 안절부절못하며 하인을 불렀지요 하나도 맞들이지 않고 돌멩이를 모두 다 가져왔더냐 하인은 돌멩이가 뭐 그리 소중한지 모르겠다며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 막내 아들이 내려놓은 고사돌만 빼고는 몽땅 가져왔습니다요 뭐라고? 고사돌을 내려놓았단 말이냐 부자 양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그 고사돌이 금덩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거든요 얘야 고사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부자 양감은 막내 아들을 찾아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사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것을 어찌 고사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부자 양감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사섬만 내려놓지 않았어도 부자 양감은 돌멩이들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 금덩이 아이고 내 뼈 아흔 아홉삼 부자 양감은 몇 날 며칠을 끙끙 거리다가 결국은 포기했는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난한 이유 도와준 셈 치지 뭐 저승 가서 복 받을 거야 아흠 그렇겠지 부자 양감은 쓰라리 마음을 누르며 돌멩이로 담을 더 튼튼히 쌓습니다 그 두 집은 모두 부자가 되어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희망적이고 좋은 쪽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답니다 도둑으로 몰린 선비 서산마루에 노을이 불그레에 물들고 있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휴 힘들다 오늘은 이 집 신세를 좀 져야겠구나 덩그럽게 큰 귀화집 대문 앞에 옷차림이 초라한 젊은 나그네가 서 있었지요 이리 오너라 나그네는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대문이 삐꺽 열리며 주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욕심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얼굴이었지요 주인어른 하룻밤 쉬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그네는 주인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나그네를 훑어보았습니다 옷차림이 꾀재재한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빈방에 없소이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구려 주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대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저 어르신 빈방에 없으면 처마 밑이라도 좋으니 쉬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나그네가 다시 한번 사장을 하자 주인은 처마 밑에서라도 자고 가게 해달라는 부탁까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마 밑지라도 괜찮다면 좋을 대로 하시구려 나그네는 한쪽 기둥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궤나리 부쯤을 풀어놓고 비스튬이 기대었지요 아휴 밤이 술을 맞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나그네는 혼자 중을 거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꽉꽉꽉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그네는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큼직한 거위 한 마리가 뒤뜰 쪽에서 뒤뚱거리며 돌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위는 나그네가 쉬고 있는 곳을 향해 오다가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어? 왜 저럴까? 나그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거위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큼직한 구슬 하나가 떨어져 빛을 내고 있었지요 어? 누군가 떠러뜨린 모양이구나 나그네는 그 구슬을 주어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위가 그 구슬을 삼켜버리고 말았지요 어이구 이루었잖아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요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주인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진주 구슬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누가 가져갔는지 어서 말하여라 주인의 서슬에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지요 샌네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오늘 하루 종일 들에 나가 일했는걸요 그럼 누가 손을 댔단 말인가 옳거니 저 나그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그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처음부터 내놈이 수상적었어 내 내 구슬 내놓아라 어서 나그네는 졸지에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주인으리은 진정하십시오 하룻밤을 쉬고 가게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네 이놈 말로 해서는 안 될 놈이로구나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주인은 하인을 시켜 나그네를 곡간의 기둥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사실대로 거위가 삼켰다고 말해야겠구나 나그네는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그네는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꾹 다물어버렸습니다 끝내 말하지 않는구나 날이 밝으면 광가에 끌고 갈 거야 그때도 버티는지 어디 두고 보자 나그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주인의 얼굴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퉤 하고 침을 뱉고는 밖으로 나갔지요 저 주인어른 나그네는 밖으로 나가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주인은 나그네가 사실을 말할 줄 알고 얼른 곡간으로 다시 들어섰지요 주인은 내 놈이 별 수 있겠느냐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어 주인어른을 불렀습니다 뭐라 부탁이라고 주인은 나그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알았다는 듯이 빙그레에 웃었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 보아라 광가에는 알리지 않을 테니 주인어른 저의 부탁은 저 거위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구슬을 훔치더니 이젠 거위까지 잡아먹겠다는 말이냐 바라는 말이 나오지 않자 주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찌 거위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다만 그런데 거위는 왜 옆에 두라는 것이냐 나그네는 내일 아침이면 까닭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기둥에다 거위를 묶어놓게 했습니다 주인은 밖으로 나가 굵은 자물통으로 곡관을 채웠지요 그날 밤 나그네는 꽁꽁 묶인 채 곡관에서 거위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휴 내가 왜 이런 초량의 신세가 되었지 나그네는 글을 많이 읽은 선비였습니다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있어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지요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주막집을 찾지 않았다가 이런 본변을 당한 것입니다 나그네의 몸은 피가 통하지 않아 욱신욱신 쓰라렸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나그네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환히 밝았습니다 설마 도망치지는 않았겠지 주인은 부어 터진 얼굴로 곡관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이놈 도망치지는 않았구나 광가로 가겠느냐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테냐 나그네는 턱으로 거위가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주인이 그쪽을 바라보니 밤새 잔뜩 쌓아놓은 거위 똥이 있었지요 주인은 역겨운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거위 똥 속에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주인은 거위 똥 속에서 진주를 찾아 내었지요 자기가 흘린 진주를 거위가 집어삼킨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얼른 나그네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훌륭한 분을 몰라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인의 말투가 내 이놈에서 나으리로 또 훌륭한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차마 고개를 들고 나그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지요 주인 어른 이제 되었으니 그만 일어서십시오 예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인은 젊은 나그네의 너그러운 마음시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용서라니요 인사를 할 사람은 주인 어른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주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나그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 어른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지요 주인은 빈방을 두고도 흐름한 곳간에서 잠을 자게 한 자신의 행동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나우리께서는 거위가 진주를 삼킨 줄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물음에 나그네는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만약 어제 제가 말했으면 저 거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야 거위배를 갈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때문에 귀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인은 그제서야 나그네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인은 맛있는 술과 음식을 자려 나그네를 대접했지요 저분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주인과 하인들은 길을 떠나는 나그네를 배웅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세종대왕 때의 유명한 학자 윤해가 바로 이 나그네입니다 그가 지은 봉황새의 노래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에 돈절레란 바보가 늙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왜 돈절레냐고요 그건 이 바보가 입버릇처럼 늘 돈절레 돈절레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바보는 돈 주워 올레라고 말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겐 그 소리가 돈절레라고 들렸거든요 돈절레는 마음씨가 봄 햇살같이 고와서 늘 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예이야 밭에 잡초가 아주 무성하다구나 가서 잡초 좀 뽑으렴 네 어머니 그러고는 어머니 벼 뽑았어요 벼가 아주 많아요 에이 그머니나 예이야 뗄 나무가 다 떨어졌다 가서 나무 좀 해오렴 산에 나무로 하러 갔던 돈절레는 절뚝절뚝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발등을 찍었어 에이구 나무를 하라 그랬지 누가 발등을 찍으래 에휴 배고프구나 밥 좀 하렴으냐 네 어머니 에휴 에휴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밥을 지으라고 하며 새까맣게 데워 수덩이 밥이나 지었습니다 하루는 돈절레가 빨래를 한답시고 탕탕탕탕 신나게 빨랫감을 두드려 댔습니다 그런데 그만 옷이 너덜너덜 구멍이 숭숭 나버렸지요 화가 난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높이 쳐들었지만 희죽히죽 웃는 아들을 보고 에휴 한숨을 쉬며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돈절레는 마냥 즐거워서 날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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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못한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 이놈아 돈이 어디있다고 돈을 주워와 돈절레 돈절레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호호 웃고만 말았지요 그래 그래 에휴 제발 어디가서 돈 좀 주워와봐라 네 어머니 그 말에 돈절레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문 밖으로 손살같이 달려나가 버렸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쫓아 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에휴 어디로 간거야 돈절레는 걷고 걸어서 한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희죽희죽 웃고 서있는 돈절레를 보고 주모가 물었지요 넌 누구냐 돈절레 뭐 돈절레가 뭐야 돈절레 그러자 주막 손님들이 상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돈절레도 따라서 웃었지요 그래서 주막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돈절레는 주막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못했지만 간단한 심부름은 곧잘 잘했지요 누가 뭐라고 놀려도 희죽희죽 웃기만 하니 손님들은 올 때마다 돈절레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막은 장사가 점점 더 잘 되었지요 종각 잘 있었나? 돈절레 그런데 그 주막에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노름꾼 한 명이 드나들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돌멩이차득 걷어차지를 않나 아무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를 않나 심술보가 하나 더 달린 사람 같았습니다 노름꾼은 돈절레만 보면 돈꾸러미를 흔들면서 놀려댔지요 이걸 잡으면 이 돈을 몽땅 주지 하지만 돈절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남의 돈을 그냥 갚기는 싫었거든요 어느 날 그 노름꾼은 밤새 돈을 잔뜩 땄습니다 옳지 이걸로 돈절레를 놀려먹어야지 노름꾼은 가짜 돈으로 돈꾸러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짜 돈은 빨간 주머니에 가짜 돈은 파란 주머니에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마침 돈절레가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평상에서 소르르 잠이 들어버렸지요 그 바람에 돈 주머니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들이 쪼르르 달려와 돈꾸러미를 꺼내 짤랑짤랑 물고 놀았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노름꾼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지요 이 저리가 이 저리가 이놈들아 노름꾼은 강아지들을 내쫓고 허겁지겁 돈을 주어 담았습니다 그 바람에 진짜 돈이 파란 주머니로 가짜 돈이 빨간 주머니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때 언제 왔는지 돈절레가 마당을 쓱쓱 쓸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 바보를 한번 놀려 볼까 노름꾼은 돈절레 앞으로 파란 주머니를 휙 던졌습니다 어? 하늘에서 웬 주머니가 떨어졌네? 돈절레는 깜짝 놀라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지요 돈절레는 파란 주머니를 집어서 풀어 보았습니다 우와! 그 속엔 반짝반짝 빛나는 돈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돈절레는 너무나 기뻐서 싸리비도 내던지고 휙 하니 달려 나갔습니다 얘! 얘 어디 가니? 놀란 주모가 쫓아 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름꾼은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으헤헤헤 저 바보녀서 어디 가서 실컷 두들겨 맡긴군 주모 오늘 술값은 내가 퍽퍽히 쳐주지 노름꾼은 빨간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노름꾼에게서 돈을 받은 주모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니 다 가짜 돈이네 어디서 날 속이려고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여다보더니 펄펄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무도 노름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술값을 내지 못한 노름꾼은 사람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지요 돈절레는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뛰어나와 돈절레를 얼싸 안았지요 돈절레는 찰랑찰랑 돈꾸러미를 흔들더니 돈절레! 돈절레! 바보 아들이 돈을 훔쳐온 줄 알고 어머니는 그만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돈절레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어머니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마르시가 된다다니 정말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돈절레와 어머니는 그 돈으로 소도 한 마리 사고 논밭도 샀습니다 돈절레는 착한 아가씨를 만나 장가도 들고 늙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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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중얼거리며 다니게 되었다지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입니다 동물들의 나이자랑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푸른 나무들과 이름 모를 각가지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동물들도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 숲 속의 어느 한 곳에서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는 서로 달랐지만 사이좋게 지냈지요 우리 오늘 뭐하고 놀지? 글쎄 오늘은 더욱 심심한걸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가 무엇을 하며 놀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원숭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애들아 내가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 원숭이가 푸짐한 음식상을 내려놓았지요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자 군침이 돌았습니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으렴 정말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그런데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가 막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음식은 어른이 먼저 먹어야 하는데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 중 누가 가장 어른인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애로부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른이 먹은 후 어린 사람이 먹는 것이 바른 애의였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이걸 어쩌지? 무조건 먼저 먹을 수도 없는데 동물들은 맛있는 음식을 보자 서로 많이 먹고 싶어졌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누어 먹자고 하기엔 좀 아까운 것 같단 말이야 노루는 욕심이 났지만 음식을 먼저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누가 어른인지 가려내야 했으니까요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루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아무래도 내가 가장 어른인 것 같아 노루의 말에 토끼가 비웃듯이 대물었습니다 뭐라고? 어쩌서 내가 가장 어른이지? 노루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지요 그건 말이야 어른은 아무래도 키가 커야 한다고 그래야 어린 동물들을 잘 돌볼 수도 있고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중에선 내가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라고 이제 내가 먼저 먹는 것에 대해 반대는 없겠지 노루는 음식을 먼저 먹으려고 상쪽으로 갔습니다 노루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자 토끼가 매우 화를 내며 노루를 막았습니다 어째서 앞을 가로막는 거야? 내가 어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키가 크다고 다 어른이니? 토끼가 노루의 말에 반대하자 노루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이 안 되지? 어른은 모름지기 키가 커야 한다고 그래야 어른들이 하는 일을 잘 할 수도 있는 거야 노루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했지만 토끼 역시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키가 큰 순서로 어른을 정한다면 너보다 더 큰 어른은 많다고 토끼와 노루가 다투고 있을 때 두꺼비가 말리며 말했습니다 무조건 키가 크다고 어른이 될 수는 없어 두꺼비는 토끼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 두꺼비도 안 된다고 하잖아 노루는 토끼와 두꺼비가 모두 반대를 하자 더 이상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른은 어때야 하는 거지? 노루가 자기의 의견을 반대하는 토끼와 두꺼비에게 물었습니다 두꺼비는 이렇게 말하며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두꺼비의 행동을 보고 노루와 토끼는 모두 두꺼비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점잖다고 다 어른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장 점잖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 맞아! 내가 음식을 먼저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노루와 토끼가 두꺼비를 막으며 말했지요 누가 가장 어른인지 정하는 문제는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싸우기만 하지 말고 무슨 꾀를 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 그게 좋겠다! 무조건 자기가 어른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노루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노루는 토끼와 두꺼비에게 말했지요 자! 내 애길 들어봐 노루의 말에 토끼와 두꺼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노루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지 가려내자 어른은 나이가 많아야 하니까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지 알며 자연스럽게 누가 어른인지 가려질 거야 어때? 모두 찬성이지?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나도 찬성이야!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토끼와 두꺼비도 노루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나이를 자랑하기 시작했지요 노루가 먼저 자기의 나이를 자랑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은 바로 나라고 노루는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잘난 채를 했습니다 어째서 내가 가장 나이가 많은지 말해줄게 잘 들어봐 나는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 밤하늘에다 별을 박아 놓았단 말이야 토끼와 두꺼비는 노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루는 계속 자기 자랑을 했지요 내가 높은 하늘에 올라 별을 달고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지 토끼와 두꺼비는 거만하게 구는 노루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른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내가 먼저 음식을 먹어도 되겠지?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노루 너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 토끼가 음식을 먹으려던 노루를 재빨리 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나이가 가장 많다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음식을 못 먹게 된 노루가 잔뜩 화가 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끼는 옛일을 회상하는 듯한 얼굴을 아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는데 내 말을 듣다 보니 먼 옛날 내가 했던 일이 생각났어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토끼의 이야기가 궁금해진 두꺼비가 물었습니다 노루야! 내가 별을 달러 하늘에 올라갈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니? 갑작스러운 토끼의 질문에 노루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까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노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 그래? 토끼 내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생각이 난다 그때 내가 사다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서 별을 박았어? 노루는 정말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그랬을 거야 하늘은 높으니까 사다리 없이 올라가기란 매우 어렵지 그래 맞아 그 사다리가 없었다면 하늘에 별을 달아놓지 못했을 거야 노루가 토끼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노루 내가 밟고 올라간 그 사다리는 바로 내가 만든 거란다 토끼의 말을 듣자 노루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나무를 심어 그 나무가 자란 후 그곳으로 사다리를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사슴 너가 별을 달 수 있었지 토끼의 말에 노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노루 너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어른이야 노루는 토끼의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만일 토끼의 말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거짓이란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장 어른인 것이 밝혀졌으니까 내가 먼저 음식을 먹어도 되겠지 노루는 토끼가 얄미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토끼가 자기보다 어른이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 토끼야 내가 어른이니까 먼저 음식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토끼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먼저 음식을 먹으려고 하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던 두꺼비가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루와 토끼는 두꺼비가 먼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우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두꺼봐 울지마 먼저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울 것까지는 없잖아 노루와 토끼는 울고 있는 도깨비를 달랬습니다 잠시 후 두꺼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른 행세를 하지 못해서 우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운이 두꺼봐 너희 얘기를 듣고 있으니 자식들이 생각나서 그래 노루와 토끼는 두꺼비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것에 매우 놀랐지요 내게 자식이 있었던 소리 처음 듣는구나 나에겐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은 아주 슬픈 추억이 있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러니 어서 얘기해봐 토끼와 노루는 더욱 궁금해져서 두꺼비를 재촉했습니다 그래 빨리 얘기해줘 그러자 두꺼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나에겐 아들이 셋이 있었어 하지만 그 애들은 모두 이 아비를 두고 먼저 죽었지 두꺼비는 점잖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들은 각자 한 그루씩의 나무를 심었다네 노루야 내가 별을 달 때 망치를 썼지 그래 망치를 썼어 나무가 자랐을 때 첫째 아들은 그 나무로 자네가 사용한 망치의 자루를 만들었던 거라고 그랬었구나 그럼 둘째와 셋째 아들은 무엇을 했는데 토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심은 나무로 은하수를 딸 때 쓰는 쟁기의 자루를 만들었지 참 잊을 뻔했는데 토끼 네가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했지 토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두꺼비는 더욱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토끼 너가 사다리를 만들 때 쓴 망치나 다른 도구들 역시 우리 아이들이 만든 거라고 그런데 세 아들 모두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네 자네들 얘기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자식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얘기를 마치고 두꺼비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의 얘기를 들은 노루와 토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꺼비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꺼비를 나무랄 수는 없었지요 토끼와 노루는 울고 있는 두꺼비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휴 어쩔 수 없이 두꺼비 나이가 가장 많다고 인정해야겠군 두꺼비는 겉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두꺼비는 겉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노루와 토끼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노루와 토끼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욕심나서 꿰를 내었는데 내 꿰에 내가 넘어갔군 처음부터 나눠 먹자고 할걸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된 두꺼비가 먼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어른인 것이 인정되었으니 내가 먼저 음식을 먹어도 괜찮겠지 노루와 토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내가 음식의 반을 먹었으니 이제 다음은 토끼가 먹도록 해 두꺼비는 음식을 먹고 난 후 남은 음식을 토끼에게 주었지요 그래, 두꺼비 다음 어른은 바로 나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도 괜찮겠지 노루는 토끼의 물음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웠지만 할 수 없었지요 두꺼비가 먹고 난 반 정도의 음식에서 토끼가 또 반을 먹자 음식은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휴, 그 맛있는 음식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네 노루는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며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들끼리 욕심을 부린다면 서로 손해를 보게 마련이지요 또한 우더른을 공경하고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애절이랍니다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처럼 서로 꾀를 내어 먼저 음식을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정직한 마음과 애절이 중요하겠지요 땅 속에서 나온 돌종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손순은 효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손순이 장가를 들자 그의 아내 역시 효심이 대단해서 시어머니를 끔찍이 섬겼습니다 얼마 후 아기를 낳았지요 아기가 조금 자라서 걸음마도 하고 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손순 부부는 생활이 어려워 날마다 남의 제품을 팔아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보릿살과 쌀로 밥을 지어 쌀밥은 어머니께 드리고 보리밥은 부부가 먹었지요 그런데 철이 없는 아기가 자꾸만 할머니의 밥과 반찬을 먹었습니다 또 할머니도 맛있는 것은 자꾸 손자에게 먹이므로 손순 부부는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여보 저 아이 때문에 어머님이 제대로 잡수시질 못하니 어쩌면 좋아요 글쎄 우리 형편에 음식을 많이 차릴 수도 없고 어머님 식사하시는 동안 제가 아기를 얻고 나가 있겠어요 그게 좋겠소 어느 날 부인이 아기를 얻고 나가려 하자 그러지 말아라 난 손자가 잘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며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점점 약해졌지요 여보 안되겠소 애가 워낙 먹성이세요 어머니는 늘 제대로 못 잡수시니 송구스럽게 짝이 없어요 자식은 또 나음에 되는 거니 그 애를 산에다 버립시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으니 나 모르게 당신이 하시려면 하세요 그날도 아기는 할머니의 밥그릇을 빼앗아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손수는 화가 지밀어 아기를 번쩍 들어 안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는 취산이라는 산으로 가서 아이를 버릴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뭔가가 괭이 끝에 걸렸습니다 어 돌 같은데 파보니 돌로 만든 종이었습니다 손수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종을 한번 쳐 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맑고 은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닌 것 같군 이 아이를 여기에 묻지 마라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니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손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종을 대들보에 매달고 하루에 한 번씩 쳤습니다 칠 때마다 맑고 은은한 소리가 멀리 퍼졌지요 어느 날 흥덕왕이 대굴들에 나와 거닐다가 그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종소리는 보통 종소리가 아니다 알아보고 오도록 하여라 신하 하나가 손순의 집을 찾아와 그 돌종을 얻게 된 사연을 듣고 임금님에게 가서 사실대로 아뢰였습니다 모량의 가난한 손순이 늙은 어머니의 밥을 빼앗아 먹는 어린 아들을 산에 파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돌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하늘이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뜻인가 하여 아이를 돌종과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하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옛날 과거라는 사람이 효도를 위해 아들을 죽이려 했더니 하늘이 금솥을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손순은 돌종을 얻었구나 이것은 필시 그의 효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선물임에 틀림없다 여봐라 손순에게 집 한 채와 1년에 벽 50섬 소출이 나올 만큼의 논을 주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친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자식을 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라 흥덕 왕은 손순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효도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분 마음의 문 조선시대에 재치있고 익살스럽기로 유명한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수동이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수동이 다니던 글빵의 훈장님은 말이 해푼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훈장님은 입은 마음의 문이라는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입은 마음의 문이니라 마음속 생각은 무엇이나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므로 말을 삼가도록 입을 굳게 단속하지 않으면 마음속 비밀이 다 새어나가고 마느니라 그때 정수동은 졸다가 훈장님에게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다음날 훈장님이 조는 것을 본 익살쿠러기 소년 정수동이 훈장님에게 물었지요 수승님은 왜 졸고 계십니까 그러자 훈장님은 정직하게 잠시 졸았다고 하면 될 것을 위험을 지키기 위해 엉뚱한 이야기를 꾸며 대었습니다 나는 졸지 않았다 나 혼자만 살짝 빠져나가서 천당에 계시는 공자님을 뵙고 오는 길이다 아마 너희들 눈에는 내가 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공자님에게 가 있었던 곳이야 다음날 정수동이 정수동이 또 조는 것을 보고 훈장님이 꾸짖었습니다 너 또 조는구나 회처리를 갖고 오너라 종아리를 줘야겠다 훈장님의 말에 익살쿠러기 소년 정수동은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수승님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저도 공자님한테 다녀왔지요 그래 공자님을 만나보았느냐 그럼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입은 마음의 문이니 입을 지키기를 엄하게 하지 못하면 마음의 비밀이 다 새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르신 말씀이다 내가 그저께 그것을 말하지 않았더냐 예 그런데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스승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시고 마음의 비밀을 다 털어놓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마음속 비밀을 털어놓았단 말이냐 제가 공자님께 여쭈어 보았거든요 저희 스승님이 전에 오셨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스승에게 전하거라 입은 마음의 문이니 입을 지키기를 엄하게 하지 못하면 마음의 비밀이 다 새어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재치 있고 익살스러운 정수동의 말에 훈장님은 얼굴을 불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훈장이 되려고 노력했답니다 말하는 목침 옛날 옛날 어떤 총각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 어느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밤은 주막집 주인의 아버지 제삿날이었지요 그런데 이 총각이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보게 총각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버지라네 오늘 밤이 내 제사인데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데다 뜰에는 복숭아 씨앗이 떨어져 있어 겁이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네 총각은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이튿날 아침에 꿈 이야기를 주인에게 했습니다 아 정말 고마운 꿈을 꾸었소 제삿날 내 정성이 모자란 것을 아버님이 총각의 꿈에 나타나셔서 깨우쳐 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소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으니 제발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지요 총각은 하늘 수 없이 주인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마당에 떨어진 복숭아 씨를 주워다 버리고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정성을 다해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애로부터 귀신은 복숭아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집안에 복숭아나 물을 심지 않았고 제사상에도 복숭아는 쓰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래하여 그날 밤 주인은 다시 제사를 지냈는데 총각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어젯밤에 그 백발 노인이 또 다시 나타났지요 오늘 밤엔 잘 먹고 가네 이게 모두 총각의 덕분이네 나도 총각에게 진 은혜를 갚아야겠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따르게나 이 주막집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면 커다란 금덩어리가 나올 걸세 그러거든 그 금덩어리는 내 아들에게 갖다 주고 자네는 이 집 문지방을 목짐이 될 만큼 잘라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게 그 목짐을 언제나 지니고 다니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걸세 나리박작 총각은 꿈속에서 백발 노인이 가르쳐주던 느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뻗친 가지 밑을 파보니 과연 금덩어리가 나왔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백발 노인이 시키는 대로 그 금덩어리를 주막집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잘라 목짐을 만들어 달래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총각이 한양을 향해 부지런히 길을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총각은 분명히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여 눈을 두리번거리고 인노라니까 그 소리가 다시 목침을 넣은 보자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보자기를 불어 목침을 끄집어냈지요 한양으로 가시거든 이정승 댁을 찾아가십시오 그 댁의 따님이 큰 병에 걸려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따님의 병은 그 집 뒤뜰 연못 속에 사는 천년무근 매기가 독을 피우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기를 잡아 죽이면 곧 병이 나을 테니 그 댁을 찾아가 병을 고쳐드리세요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침이 말을 한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병을 낫게 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니 총각은 총각은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총각은 한양에 다 이정승 댁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 집 사람들은 딸의 병 때문에 깊은 근심에 잠겨 있었지요 총각은 이정승을 찾아가 자기가 딸의 병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정승은 눈물을 글썽이며 꼭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총각을 데리고 땅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총각은 우선 연의 의원들처럼 병자의 맥부터 짚어보는 척 했습니다 정승은 총각의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근심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리 대단한 병은 아닌 듯합니다 아니 대단하지 않다니 많은 의원이 와서 보고 한결같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던데 자네 고칠 자신이 있는가 네 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병을 고치는 데는 몇 가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어서 말하게 어떤 물건인지는 몰라도 당장 준비를 하겠네 대장간에서 쓰는 풀무와 쇳덩어리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정승은 하인들을 시켜서 풀무와 쇳덩어리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풀무로 숯불을 피워 쇳덩어리들을 벌겋게 달구더니 그것들을 연방 뒤뜰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래가지고 내 딸의 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소인이 왜 이러는가를 곧 아시게 될 테니까요 총각은 쉬지 않고 계속 쇳덩어리를 달구어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쇳덩어리를 얼마나 연못에 던졌던지 마침내 연못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연못 위에 엄청나게 큰 메기 한 마리가 죽어서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보자 처녀의 가족들은 물론 총각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렇게도 아파하던 정승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던 것입니다 정승과 오운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귀한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면서 총각을 사위로 삼았지요 그뿐 아니라 총각은 그 뒤 과거에 극제하여 벼슬에 올라 드디어 정승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이 모든 일이 목침의 덕이라 믿고 항상 목침을 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영의정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얼마 되지 않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임금 임금 다음으로 높은 영의정이란 벼슬에 올랐지만 총각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단지 임금께서 맡기는 벼슬이라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각이 영의정에 오른 어느 날 그는 연희때와 마찬가지로 나라일을 보기 위해서 대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침에서 총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총각은 얼른 목침싼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영의정이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그곳은 원래 여우가 살던 굴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우들이 집을 빼앗긴 앙갚음을 하느라 많은 영의정들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밤 여우는 젊은 부부로 둔갑하여 영의정의 방으로 들어가 집을 지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튿날 여우의 집터에다 장작을 쌓고 기름을 부어 불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불 속에서 젊은 부부가 튀어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들이지요 그러거든 그놈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잡아 죽여야만 당신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영의정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이 일을 보고 있는 곳에다 그들의 집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은 그들에게 집을 지어 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러나 날이 밝자 영의정은 목침이 시키는 대로 장작을 쌓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젊은 부부가 불 속에서 뛰어 나왔습니다 대감님 너무 하세요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 주신다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젊은 부부는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영의정이 장작개비로 남편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이 죽어 넘어진 것을 보니 순녀우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암요우는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나라의 중전이 병으로 죽자 임금은 젊고 어여쁜 새 중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중전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병이 들었지요 임금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중전 어서 일어나요 하오 마마 저의 병은 낫기 어려운 병인가 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처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전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여 해보오 어서 말을 해보오 난 이 나라의 임금이니 무슨 일이든 안될 일이 있겠소 맘아 하지만 참아 말씀 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어허 충전도 참 딱하오 병이 나야 잔소 어서 그 처방을 말해보오 임금은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무슨 병이 영의정의 간을 먹어야만 낫는단 말인가? 임금은 기가 막혔지요. 그러나 중전의 병이 이지경이니 영의정에게 지나는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는 것이 좋을 듯 했습니다. 임금의 말을 듣고 영의정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소신이 중전맘마의 맥을 한번 본 뒤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다음날 영의정이 중전을 진맥하기 위해 가려는데 또 목침이 말했습니다. 중전이 계시는 방으로 가실 때 다 죽어가는 매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소매 속에 넣어 가세요. 영의정은 이번에도 목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목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중전은 영의정이 자기의 맥을 지푸리하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겨우 달래 영의정이 중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영의정이 방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소매 속에 숨겨갔던 매가 푸드득 날개를 치며 옷소매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전의 머리에 앉더니 중전의 두 누나를 뽑아 팽개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양이는 중전의 목을 물고 늘어졌지요. 이런 궤변이 일어나자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젊고 어여쁘던 중전이 피를 쏟고 한 마리의 암여우로 둔갑하여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임금도 영의장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이 암여우는 언젠가 장작불로 젊은 여우 부부를 태워 죽일 때 도망친 그 암여우입니다. 저에게 암갚음을 하기 위해 중전을 죽이고 사람으로 둔갑하여 새 중전으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저의 간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꾸며댔던 것입니다. 임금은 자신의 실수로 현명한 영의장을 잃을 뻔했던 일을 후회하며 영의장과 함께 오래오래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무덤에 핀 꽃 아주 먼 옛날 강원도 화천 지방에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외동딸로 태어난 도라지 소녀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이 열여덟이 된 도라지는 어느 봄날 마을 뒷산으로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우연히 한 총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라지는 총각을 보자 첫눈에 마음이 끌렸지요. 지금까지 자기 혼자 가슴에 품어보고 마음속에 그려보던 바로 그런 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라지는 총각에게 감히 말을 건네볼 생각조차 못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후리후리한 키에 밝게 빛나는 눈, 비록 입은 옷은 남루해도 대장부다운 당당한 모습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도라지의 가슴에는 어느새 사모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도련님, 도련님을 사모하는 소녀의 마음을 아시나요? 다시 한번 도련님을 뵙고 싶어요. 도라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총각이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것을 알기만 했어도 한다름에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도라지의 눈앞에는 자나깨나 총각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도련님, 성도 이름도 알 수 없는 도련님, 어찌하여 소녀의 가슴에 이토록 불을 질러 놓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소녀의 마음을 이토록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도라지는 마침내 상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얼굴 모습은 수척해져 병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런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아르며 애타게 총각을 그리워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도라지의 부모님은 사방으로 중매쟁이 할몸을 내세워 사익감 고르기에 정신이 없었지요. 여기저기서 청혼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부모로서는 애지중지 길러온 외동딸의 신랑감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아 번번이 퇴짜를 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혼자가 나타났지요. 부인, 저 건너마을 박서방 큰 자재라면 우리 도라지의 전생 배필이 아니겠소? 그래요. 그만한 사익감도 드물겠지요. 박서방 댁과 사돈을 맺기로 결정하세요. 우리가 좋다 해도 도라지 생각이 어떨지 그것이 궁금하구려. 도라지도 그만한 신랑감이면 만족할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런데 영감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라도 있어?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요즘 도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요즘 수척해진 것 같더군. 도라지의 마음을 모르는 부모님은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 좋은 사익감이 나타나 흐뭇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라지와 박서방 아들과의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혼인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도라지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지요. 도라지 마음 속에는 산에서 딱 한 번 본 그 총각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라지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변명조차 알지 못하는 부모님은 사방에서 좋다는 약은 모조리 구에다 먹였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가기만 했습니다. 혼인 날을 며칠 앞두고 신부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를 못하니 잔치 준비도 말이 아니었지요. 부모님은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무슨 병인지 변명이라도 알면 한결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딸의 병간호를 했지만 병은 조금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라지는 힘없는 눈을 간신히 뜨고 부모님의 걱정스러워하는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띄엄띄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먼저 가는 소녀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소녀가 죽거든 소녀의 시체는 부디 저 뒷산 길가에 묻어주세요. 도라지는 겨우 말을 끝냈고 죽고 말았습니다. 예야 도라지야 도라지야 정신 차려라 도라지야 어머니는 딸을 흔들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가 도라지야 내가 죽으면 이 늙은 어미 아비는 어찌 살란 말이냐 아가 어서 일어나거라 싸늘하게 식어가는 딸의 몸을 아버지는 자꾸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숨이 끊긴 사람의 목숨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도라지의 요원대로 뒷산 길가에 고이 묻어주었지요. 이듬해 여름 도라지의 무덤에는 보랏빛 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꽃이었지요. 이름 모를 그 보랏빛 꽃은 해마다 여름이면 도라지의 무덤에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라지의 무덤에서 핀 꽃이라 하여 그 꽃을 도라지의 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미련한 소금장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둔하기가 벽창호 같은 아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지요. 소금장수는 아들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나이 스물에 아직 쌀보리도 못 가리는 너를 어쩌면 좋으냐 도대체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소금장수나 대전물 장사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그게 뭐 어려워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소금 사세요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죠 뭐 미련한 아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오늘부터 나가 소금을 팔아보거라 소금장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소금지게를 지워 장사를 보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던 아들은 광부들이 금을 파내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 아들은 광부들이 정신없이 일하는 데 끼어들어 여기저기 되고 소리쳤습니다. 소금 쌌어요! 소금 쌌어요! 뭐야? 바쁜데 저리 비키지 못해? 욕만 잔뜩 얻어먹고 소금은 한 바가지도 못판 아들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 곳의 가사는 같이 땅을 파며 도와주고 사람들이 쉴 때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이놈아! 아들은 소금을 팔러 이리저리 다니던 아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에 이르렀지요. 우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여기서 소금을 팔아야겠다! 아들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신랑 신부가 절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꼬챙이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경사스러운 혼인잔치에 와서 해괴한 짓을 하는 저놈이 누구냐? 당장 끌어내거라! 볼 때같이 쫓아오는 사람들을 비해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이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는 아들을 본 소금 장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넌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런데 가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면서 춤을 춰주고 난 다음에 소금을 팔아야지! 다음날도 아들은 소금지게를 지고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에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 아들은 무작정 달려가 동실동실 춤을 췄습니다. 경사로다! 경사로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불난집 마당이었습니다. 이런! 불난집에 와서 경사라니! 저 못된 놈을 혼내줍시다! 성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들을 흠신 때려주었습니다. 절룩거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지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실컷 매만 맞았어요. 흐흐흐흐흐 맞을 짓만 했구나! 그럴 때는 물을 끼얹어 같이 불을 끈 다음에 소금을 팔아야지! 다음날 소금장수 아들은 소란스러운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물을 끼얹어야 소금을 팔 수 있다고 했지! 아들은 싸움난 집으로 뛰어들어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찬물을 휙 끼얹혔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도대체 누구야? 물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화가 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겁이 난 아들은 소금짐도 팽개치고 거르마 나살려라 하고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쳤습니다. 정말 답답한 녀석이구나! 그럴 때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화해를 시킨 다음에 소금을 팔아야지! 도대체 내가 언제쯤이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구나! 다음날 다시 소금지개를 치고 나선 아들은 우연히 황소 두 마리가 서로 뿔을 들이대고 싸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지게를 급히 벗어놓고 겁도 없이 성난 황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화해하세요! 그때 성난 황소들이 벼랑간 아들에게 달려들더니 뿔로 엉덩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아들은 공중에 붕 떴다가 소금지개 위로 털썩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이쿠! 아우! 내 왕덩이! 아이고 아파! 이제 다시는 소금 장사 안 할 거야! 다시는 아버지 말도 안 들을 거야! 미련한 아들은 소금보다 더 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괜히 죄 없는 아버지만 자꾸 원망했답니다. 미련한 아들이 벌리는 일마다 웃음을 만들어 냅니다. 착하게도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랐지만 우스운 결과만 가져오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의 말만을 기억해 행동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할 때에는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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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